어 추운데 남산에서 소개팅이라고 하겠니? 저 혹시 소개팅? 아니요 소개팅? 아니요 소개팅? 아니요 소개팅? 아니요 신윤생씨? 하늘 너무 심하시지 소개팅 어플에 조수연씨? 네 어플 신고해야겠다 아 저 윤석쇼면 뭐 먹으러 갈 것 같아서 뭐 좀 먹고 있었어요 같은 한국말 하는 거 맞죠? 그게 무슨 말이지? 그럼 저도 하나 먹을까요? 하나만 주시겠어요? 재료 소진입니다 오늘 손님이 많았나봐요 한 명이였어요 뭐 소상공인 살리기 그런 건가요? 윤석씨 저 자리 맡아놨어요 여기로 와요 아 예 예 아 근데 윤석씨 예 예 딱 봐도 저한테 반한 거 같은데 제가 그런 실수를 했나요? 단단 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뭐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? 예 뭐 장군감이세요 오케이 제가 사겨 드릴게요 무험하시네요 윤석씨 마침 공교롭게도 부모님이 여행가서 집이 비어요 오늘 밤에 넓게 주무시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마음껏 집을 한번 넓게 써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집 신기한 몸뚱이네요 그래도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진짜요? 남산이잖아요 돈까스 괜찮대요 우와 맛있겠다 아니면 치킨도 괜찮고 맛있겠다 아 여기 비둘기가 이렇게 많아 맛있겠다 그럼 우리 그러지 말고 나가서 길거리 음식 먹을까요? 그러기에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지 않나요? 미세먼지 못 드세요? 뭐 찾아 먹진 않죠 그런가? 근데 여기 진짜 좋죠 남산 네 좋네요 남산하면 뭐해요? 사랑의 자물쇠잖아요 아 그딴 게 있어요? 우리도 자물쇠 채워요 자물쇠 짠 다행히도 걸 데가 없네요 만들면 되죠 네 여기 달면 되겠다 우리집 자물쇠를 바꿔야겠어요 아 너무 예뻐요 아유 내 직업이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아유 아니 저기 잠깐만 아유 아 평소에 헬스 좀 할걸 우리 사람들이 하는 대화 좀 해볼까요? 그동안 사람들이 하는 대화 아니었어요? 야만인이었습니다 거의 그랬나? 네 뭐 그런거 있잖아요 수현씨는 지난 휴가 때 어디 다녀오셨어요? 저 누드비치 갔었어요 괜한걸 물었네요 유수씨 우리 말 나온 김에 누드비치 같이 갈래요?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요 거기 가서 서로 깨벗고 헐벗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데 안갑니다 왜요? 자신 없어요? 저 아유 맞네 아니 허우야 저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건 뭐에요? 야 이거 뭐 보여줄 수가 없고 이거 진짜로 보여줘, 보여줘 자신 없는 사람부터 들어와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좀 앉으시고요 뭐를 싸우신 것 같은데 윤승씨 사실 저 요즘 시집가려고 베이킹 배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포춘쿠키 좀 구웠어요 포춘쿠키 알죠? 아 예 알죠 이거 이렇게 탁 쪼갰을 때 나오는 글귀대로 하면 좋은 일만 생긴대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네 아 이런 거는 재밌네요 이런 게 진짜 데이트 같은 거죠 우와 옆에 있는 사람이랑 뽀뽀해 샹 데프콘 닮은 여자랑 뽀뽀해 미세먼지 먹는 사람이랑 수연씨 뽀뽀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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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투척할 수 있어 어르신부터 들어와요 어르신부터 들어와요 하하! 하하! 이 포춘쿠키가 나중에... 우와! 우와 유수씨! 네 센스있게 이걸 또 다 빠개 주셨네요 아 다른 걸 빠개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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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연씨 종이 있잖아요 종이 못 드세요? 하하 수연씨 저 잠깐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윤탣씨 어디 가요? 야 화장실 좀... 갔다 올라고요? 맨 도망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? 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시계 벗어두고 가요 싼 거라 다행이다 그러면 윤승 씨랑 누드비치 가서 서로 깨벗고 방 잡고 2박 3일 동안 안 나와야겠다 윤승 씨도 약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확실하다고 윤석이야 이리 와 윤석! 윤석! 진짜! 윤석! 윤석 씨 왜 그래요? 아니 화장실 갔는데 이 자식이 저보고 딸랑딸랑 일하잖아요 이 자식이 진짜 내가 보니까 누가 봐도 딸랑딸랑이래 니는 돌렁돌렁 이런 말도 안 돼 아니 돌렁돌렁 다 친한 일이라서가 내가 공경하게 심판 볼게요 제가 심판 볼게요 일부만 본 거야